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외신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시간 7일입니다. 미국 유타주 소울트 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미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시종일관 진지하고 교양있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서로 말하겠다고 낱양판이 되었던 지난주 대통령 후보 TV 토론과는 달리 정책 차이를 이룰 수 있는 토론다운 토론이 90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보다는 아주 부통령 후보들이 더 인격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세련되고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했을까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머리 위에 약 2분 3초간 파리가 앉았다고 합니다. 생중계 화면을 탄 파리 한 마리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펜스 부통령 머리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얀 펜스 부통령은 백발의 까만 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두드러져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념한 펜스 부통령 표정과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시청자의 시선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2분 넘는 시간 동안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파리의 존재를 알았는지 또 몰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2분 3초라는 시간은 캘리포니아의 한 방송기자 화면 방송기자가 화면을 거꾸로 돌려서 파리의 존재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2분 3초간 앉아있었다 이렇게 알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펜스 부통령 확실하게 우파 가치를 주장했던 펜스 부통령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도 왔었죠. 와서 거기에 북한 측 인사가 앉아있는 걸 보고 김여동 등에서 앉아있는 걸 보고 김영철 김여능이 앉아있는 걸 보고 그냥 나와버렸던 사람입니다. 2분 3초간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후보는 카몰라 헤리스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격조 높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품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머리 위에 파리가 그대로 앉아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뭐 되게 떠들지도 않고 조용하게 차분하면서 그러나 정책 위주의 아까 기사를 보니까 정책 차이를 읽을 수 있는 토론다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칠 줄 모르고 어르렁대던 민주당과 공화당 캠프 밖에서 파리 한마라를 계기로 모처럼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파리 채를 들고 있는 사진을 토이터에 올리면서 이 캠페인이 계속 날 수 있도록 5달러를 기부해달라고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재치가 있죠. 파리 채를 들고 파리를 잡을 듯이 하면서 이 캠페인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5달러를 기부해달라. 정치 자금 5달러를 기부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 부타인 핀치 인 5달러 이 캠페인 플라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 운동 승거 운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5달러를 기부해달라. 이렇게 파리 채를 들고 플라이가 날다와 또 파리와 같은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치가 있죠. 파리나 또 이 나는 거나 똑같은 그렇게 해서 5달러를 기금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첫 건인 랜더폴 공화당 상호의원은 트위터에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라고 하면 숨은 권력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딥스테이트 숨은 권력 집단 딥스테이트가 부통령에게 도청장치를 심어놨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불법 스파이 행위는 정말 통제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리를 보고 불법 도청장치다. 이렇게 아주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아주 재치있게 농담을 통해서 정치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주 돋보입니다. 사실 이런 게 필요하죠. 이게 여유이고 이게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등목 가운데 하나가 유머 감각입니다. 돌발 상황 때 유머를 잘 소화해내거나 유머로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좌중에게 의식한 분위기를 빵 터지게 만드는 이런 재치가 아주 정치에 필요합니다. 그게 여유이고 성숙 아니겠습니까? CNN의 제이크 테프 앵커는 토론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파리가 스타가 됐다. 이렇게 동평이었습니다. CNN 앵커도 그렇게 아주 재치있게 말을 했습니다. 파리가 스타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라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 한 마리보다 의미가 더 없는 파리 한 마리의 가치가 조용할 때 와서 앉아있는 파리 침묵보다 많이 떠드는 말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앞에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은 아주 거칠었지 않습니까? 막말도 하고 그것보다 부통령끼리 후보끼리 아주 잔잔하면서 진행될 때 파리가 아주 심판을 보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신중했으면 침착했으면 저렇게 앉아있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앉자마자 싸우죠. 삿대질하고 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파리가 등장했을 때 반응하는 정치인들의 유머 이걸 보시고 우리도 그런 유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